뭐라고요? 특이하다고요? 저는 혼자 있을게요 그냥 제작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캐릭터도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이프렌드를 한번 즐겨봐야겠죠? 좋아요 이프렌드에는 다양한 활동도 즐길 수 있는 방들이 많은데요 테마에 맞게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포토그래퍼가 되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캐릭터 사진을 찍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여드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저건 진짜 걸그룹 같아 퀄리티가 없는 것 같은데?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베스트 컷은 단 셋 컷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? 아니죠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를 뽑았잖아요 베스트 팀 워스트 팀이에요? 네 여러분 워스트도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원래 베스트였잖아 켈리와 현빈이가 나와서 한번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티본을 한번 뽑아볼까요? 좋아요 좋아요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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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운명 아니야? 오케이 소은? 예아! 그려났는 진아 언니 오 오케이 미래 아 이렇게 파리 그려났죠? 근데 너무 빨랐나요? 소은이랑 미래 있는데요 세 명 다 특이한 옷이니까 뭐라고요? 특이하다고요? 딱 워스트끼리 모여있네요 뭐라고요? 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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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솔직히 너무 빠르게 골라서 별생각 없이 골랐는데 별생각 없이 골랐어요 맞아요 진아 언니랑 지아가 또 트윈룩이잖아요? 같이 사진 찍으면 너 잘 나 지금부터 제안 시간을 15분 정도 드릴게요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지 팀원끼리 회의를 하고 멋진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좋아요 다 고르셨나요? 네! 저희 지금 13분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베스트 팀은 캠핑장으로 오 캠핑장? 잠시만요 워스트 팀 바꾸세요 왜요? 그건 아니다 이거 진짜 어이없네요 괜찮아 약간 비교되고 좋지 않을까? 비교된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진짜 서은아 너 뭐해? 야 나 찡겼어 유니콘이 막 돌아다녀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 맞죠? 아니 여러분 저 여기서 안 움직여 아니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면 어떡해요 야 나 나 나 좀 살려줘 야 나 잘 아 이 팀 안 되겠네 저 안 보이세요 오렌지 오렌지 아니 너가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저 팀은 지금 각자 놀고 계셔가지고 지아님 네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포즈를 지으실 건가요? 어 지아 조금만 줄어봐 저 혼자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사진 찍고 계시죠? 저는 혼자 있을게요 그냥 뭐야 뭐야 안 찍어 취했어 취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애 여러분 여기 지는 게 있는 거 맞아요? 잠깐만 제작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야 같이 자작진 사진 찍을게요 제작진 찍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듣고 계신 거 맞겠죠? 듣고 계신 거 맞겠죠? 쟤네 쟤네 이상해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몇 장 됐나요? 여기 몇 장 됐나요? 지금 하나 둘 셋 야 야 야 총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사진 3장이 제작진 분들께 전달이 됐고요 또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들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언니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언니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안 들렸어요 정말 크게 소리를 냈는데요? 방송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진짜 못 들어요 정말 외로웠다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한번 먼저 베스트 팀부터 사진을 한번 볼까요?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베스트다 베스트다 이거는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저희가 오닥불이 되는 느낌이에요 바람에 휩쓸려가는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사랑해요 현민 언니는 눈을 이렇게 하시는 눈을 우주로 잘 되길 저를 하시는 건가요?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 뭐셨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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